Week 1, Day 1, No. 1 Many are astonished, and those who are jealous or bitter, disgruntled by the wealth Mr. Carnegie gained through diligence and thrift. 자, 문장 해석을 돕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을 적절하게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잘라주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삽입부를 한번 넣어보면 되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은, 자, many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뒤에 peop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생략하기도 해. 그래서 many are sad, many will be here 이런 식으로 굳이 many people이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석할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놀란다. 그치? 무엇 때문에? by Mr. Carnegie의 부 때문에 와 진짜 부자구나 라고 여기서는 지금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의 놀라움으로 쓰인 것 같아.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부를 축적했냐면 바로 근면 성실함, 참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굉장히 절약정신에 투철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일확천금을 노린 게 아니라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근면 성실하고 절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삽입과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아, 그리고 또 있다.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 꼭 다른 사람 잘 되면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그리고 남을 보면서 씁쓸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생 더럽다. 뭐 쟤네들은 나는 노력하는데 왜 쟤네들만 성공하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만을 풀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 씨가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통해서 얻은 부에 놀라는데 질투하거나 굉장히 씁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